계속해서 시장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었죠.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국내 시장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2500선 목전에 두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 속에 계속 들어왔는데 대표님께서 2600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기도 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바이오 한다고 해서 2주를 딜레이했어요. 제가 죄송해서 오늘은 바이오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주도 연기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장에 가볍게 할게요. 제가 올해는 내년 상반기까지 2600 갈 것이다. 그러니까 PBR이 1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종목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낙폭과 대형주도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PBR이 1위하고 퍼가 10위 이하인 종목.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보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것도 있고 아프리카 TV도 있는데 그거보다 대안유화가 바닥에서 50%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한 번 수납매 확 돌았다는 거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50% 올라왔다면. 그러면 그 가는 동안에 코스닥이 전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올라오는 거는 그래서 코스닥이 키 맞추기 정도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2600선, 3주 전이었네요. 2600선은 상단 올릴 때 코스피 수급을 그때 한 7조 정도였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수급 보시면. 코스피 수급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 9조 9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너무 엄청나죠. 그런데 오늘 코스닥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까지 코스닥 수급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좀 놀라운 일인데 키 맞추기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5천억 매도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럴까를 되게 많이 분석을 했는데 세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특히 특이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단기 차익금 급증하는 자료인데요. 네 번째. 그런데 이거 조금 뒤에 보고요. 이건 이제 금융투자부터 먼저 볼게요. 제가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방해되는 요건은 금융투자 인버스 2X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급속하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지금 단기 차익금인데 이거 금융투자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10월, 11월 달에 엄청나게 이신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예전에 2100선이 다시 크게 무너지는 그런 형태의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구조를 샀고 대형 주주도 샀고 인버스 2X도 되게 빨리 이익션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집중한 건 뭐냐 하면 단기 차익금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단기 차익금을 보면 2019년도에 389조였는데요. 2020년도 상반기에 533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안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레고랜드도 회사체도 있잖아요. 저는 내년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추식은 확신을 못하지만 내년에 90% 이상 크레딧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크레딧 문제, 크레딧이라는 게 신용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 문제가 발생되면 저는 약한 고리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약한 고리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래도 개별주가 많죠. 그리고 코스닥은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개별주에 폼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맞추기로 올라가고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거래소와 코스닥을 철저하게 차별화해서 수급을 보는 것은 어쩌면 내년에는 코스닥 시장이나 개별주 시장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보면서 올해 2200선에서 2500선 초반까지 보고요. 내년에는 2600선까지 보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 장세에 갇히면서 개별주는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주 최근에 지난주만 해도 면역항화 마켓 열리고서 어제만 해도 여기서 나온 발표대로 바이오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나오더라고요. 바이오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크레딧 신용 문제가 발생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되는 기업들 그다음에 재무가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영업력이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되잖아요. 제조업 중에. 그런데 제조업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바이오 쪽도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바이오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면역항화학회도 그러지만 정말 바이오의 가장 끝판왕은 내년에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아마 임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지금 암하키 나오는 거 보세요. 임상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임상이 한 8월, 9개월치가 나오는데 그게 기대만 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했을 때는 참가 기업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월, 12월달에 바이오를 눌러놓고 1월, 2월, 3월달에 올리고 막상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결과 나오면 죽이고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형주 가고 코스닥이 어떤 개별주 가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년 3월달 대비해서 바이오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미국 행정법에 대한 역량도 있고 임상실험이 본격화된다는 호재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내년에 일단 바이오스밀러부터 보자고요. 바이오스밀러는 내년에 블록버스터 신약이 두 개가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특허가 만료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이오스밀러는 굉장히 부각이 되죠. 제너릭은 화학적인 거고 생물학적인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이오스밀러는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스밀러가 전부 다 국내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행정법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스밀러는 내년에 미국의 공장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투자하고 미국의 행정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임상이에요. 전임상. 기술수출을 보통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제약을 얘기할 때는 전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되거든요. 신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임상은 뭐냐 하면 동물실험. 이제 임상으로 가면 인간실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술수출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빅파마가 인간실험, 그러니까 1상 경우도 있지만 1상이나 2상에서 인간실험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에서 유효한 결과가 나오면 기술수출을 계약할 때 좀 비싸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임상에서 대부분 다 기술수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준비한 자료 보시면 최근에 기술수출이 굉장히 적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2019년도, 2020년, 2021년도, 2020년 굉장히 적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전임상에 있는 기업들 중에 내년에 제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 잘 봐야 돼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그런데 그 기업을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전임상은 아시다시피 뻥 되면 그냥 하한가예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전임상은. 그러니까 이게 기술수출을 못 받으면 안 되고 기술수출도 금액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피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전임상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십니다. 눈여겨봐야 볼 필요가 있겠네요.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관심 없고 왜냐하면 제피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나마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수출을 받은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력이 안 되고 영업력이 안 되면 내년에 경기 침퇴가 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수출을 받았던 기업들은 다르죠. 왜냐하면 글로벌 빅파마의 기업들의 임상 결과에 따라서 마일스톤 계약을 받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영업할 게 없죠. 얘네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기술수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제약사가 임상 1상이나 2상이나 3상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얘네들은 계약금의 지분대로 퍼센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잘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기술수출을 팔았으면 거기에 따라 마일스톤 계약을 받는 거니까 글로벌 경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임상 1상, 임상 전 임상에서 기술수출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기술수출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 중에 3천억, 5천억 추후에 공수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말고 적어도 1조 이상 마일스톤을 계약한 기업을 봐야 되는데요. 그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에이벨 바이오, 뇌혈관 쪽하고 레고캠 바이오. 오늘 지금 쿠포로 가더라고요. 아침에 올 때는 1%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잘 봐야 되고요. 임상 3상은 또 다릅니다. 임상 3상은 뭐냐 하면 2상은 기술수출을 했던 기업들은 다르겠지만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이게 글로벌 빅파마하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을 발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효성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별로 없어요. 한미약품 유한량에 HLB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HLB가 제일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또 SK그룹에 바이오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SK케미칼은 너무 많이 갔고 SK바이오팜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코스하게 다른 컨텐츠도 가고 대형적으로 가고 이런데 이제는 내년에 제 피모건 헬스케어는 꼭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임상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임상이 나와야 되고요. 글로벌 빅파마가 임상 결과 2상, 3상을 발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기술수출 업체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내년 3월 보고 지금부터 바이오를 해야 되는데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바이오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졸교 A1 리서치 대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